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이미 계시고 친히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어려서부터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루의 시작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겸손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그런 경건의 습관이 단순히 습관들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듣는 주님의 음성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표의 말씀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삶의 전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리오 지우기오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